이렇게 그림을 봐드리려고 밑밥을 깔아놓기까지 했어 이미 그래서 검토를 해봤단 말이에요 해봤는데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시는 분일까? 라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판단은 재능이야 누구나 다 있다 라는 전제 하에서 봐도 상당히 꼼꼼하고 섬세하고 여성스럽고 예쁜 선으로 아주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사진을 보고 그리더라도 그 느낌을 모두 다 잘 살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막 여기도 보시면 머리카락하고 옷주름 그리기 바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정말 옷주름과 머리카락을 그리는데도 불구하고 껍데기를 그린 것 같은데도 전체적으로 그닥 그렇게 일명 얘기하는 인체비꾸가 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상당히 재능도 있지만 그림을 많이 그렸다라는 거고 무지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있고 꼼꼼하게 그리고 있고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는 타입이다 대충 막 그리는 타입은 아니에요 무지하게 꼼꼼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리는 그림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수지님의 그림은 정말 너무도 정갈하게 꼼꼼하게 열심히 그렸지만 그래도 역시 좀 팩폭을 좀 해드리자면 그 섬세하게 하나하나를 보느라고 전체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보다 더 생동감 있고 더 멋진 그런 연기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너무 작은 부분을 살리느라고 전체를 살려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 이거 하나 그릴 때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한 30분씩 걸리나요? 그리고 이거 할 때 밑그림을 일단 살짝 그려놓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살살살살 하나씩 하나씩 그리나요? 왜냐하면 확대를 해봐도 그닥 밑그림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막 지워가면서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살짝 거놓고 막 지워놓고 아주 깔끔하게 안근 건 아니에요 거 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너무나도 깔끔하게 정리를 자꾸 해가면서 하다 보니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0분은 더 걸릴 것 같고요 밑그림 그렸다가 진한 선 따고 밑그림 선은 지워버려서 시간이 엄청 그렇죠 그림 그리는 타입을 제가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밑그림도 진하게 못 그려요 자신 있게 그냥 샥샥 그리면 나중에 또 지울 때 자국이 남을까 봐 염려스럽다 보니 밑그림도 또 살금살금살금 그려야 되고 그 살금살금 그린 위에다가 또 선을 막 따고 나서 또 그 사이사이를 삐져나온 또 그 밑그림을 또 지워야 되고 이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일단 연습을 하는 용도로 그리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지금 작품이 아니고 연습용이잖아요 그렇죠 인체 공부를 위한 연습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작화를 하는 그 작법 자체가 연습용 치고는 조금 비효율적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하나는 단순히 시간이라든지 그리는 방식에 대한 효율성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작은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전체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캐릭터 하나를 그리더라도 화면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필요해요 그 캐릭터만 그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배경을 안 그리더라도 이 캐릭터는 반드시 배경 위에 놓여져 있어서 배경의 눈높이에 맞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바닥이 어떻게 서 있을까요 지금 이것처럼 사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라인인데 옆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만약 옆으로 사선으로 긋는다 그래도 이렇게 서 있는 이 사선을 긋는다고 해도 이 바닥에 서 있는 이 각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 아이 앵글에 맞게 바닥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눈높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을까요 사람의 눈이 여기 이렇게 있다 이런 거에요 카메라가 여기 있다는 거에요 카메라가 여기서 보면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닌가요? 원이 여기서는 수평으로 보이다가 아래로 보면 동그란 원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내려올수록 내려올수록 약간씩 이 원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에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면 이 바닥이 이 허리나 이 바닥이 어느 정도 보일까를 감안을 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 하나를 그린다고 해서 배경을 무시하고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림 그리는 제 모습을 보신 것처럼 분석하시네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림은 작가를 담고 작가는 그 시대를 담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 문화,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잘하잖아요 그게 이제 각각의 작가마다 그 안에 쌓이겠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것이 응축되어진 것을 가지고 작품을 하니까 당연히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식을, 경험을, 능력을 그대로 그림은 담아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다 알 수 있어서 그래서 미술, 심리치료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정확한 100%를 이 그림 하나만 보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진님이 올리신 거는 오로지 드로잉만 올렸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캐릭터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를 만약에 활동한 것들을 다 본다면 아마 나는 수진님의 지적 수준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환경까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다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할 때 그 어떤 거든지 우리는 시각 언어로 되어 있는 이 언어를 분석하고 언어를 배워서 그거를 조합해서 장면을 만들고 연기를 해서 그 캐릭터를, 그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우리는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꾼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아까도 일러스트가 뭐예요? 그 장면을 통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그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공감이 되지 않고 호감이 가지 않고 와닿지 않더라 크림은 잘 그리는데 언어를 공부를 안 하신 것 같다 조금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외형적인 형태적인 언어는 몇 개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단순한 아이디어로 보이는 거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껍데기의 형태를 가지고만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이 사진의 인물을 보고 느낌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느낄 것 같아요? 이 언어를 먼저 분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손의 문제가 늘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머리에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그리는 거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머리에서 그게 왜 틀렸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때문에 또 그것을 그렇게 그리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되게 그리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의 문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피아노를 어느 정도 친다고 하면 그건 손가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음악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박자를 머리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느낌을, 필링을 어떻게 갖고 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리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수평, 수직, 사선, 원 이것만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못 그릴 수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선 연습은 늘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강의하러 들어오기 전에 나도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선 연습을 해요 뭐 이게 가릴 거 없잖아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수직, 사선 이런 걸 못 그린 사람이 어딨냐고 그림을 그나마 그리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그럼 뭐의 문제일까 결국은 머리에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에서 인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바로 이 언어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다들 미술학원에서는 손으로 깔딱거리는 것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이렇게 그려야 예뻐요 어깨는, 가슴은, 엉덩이는 이렇게 그려야 예뻐요 치마는 이렇게 그리고 레이스는 이렇게 그려야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답하고 열불이 터져가지고 맨날 팩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뭐 채널을 팩폭이라고 뭐 괜히 했겠어요? 그 쓸데없는 그런 강의들을 학원이나 유튜버들이 자꾸 하시니까 미안하게도 좀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분도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예쁘게 그냥 그리는 취미생 정도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전문가가 되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그리는지는 좀 알고 그려야 되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를 늘 하는 거죠 인물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렸습니다 그저 사진 보고 따로 그리기 바빴어요 아,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연습용이잖아요 아, 이거는 오케이 이건 연습용이에요 그래서 모델들이 무슨 스토리를 가지고 하진 않아요 다만 패션 모델들은 컨셉이라는 건 있어요 그 옷의 컨셉은 가지고 하죠 그런데 내가 왜 이 옷을 입고 여기 서 있는지에 대한 드라마적인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 옷을 광고하기 위해서 신발 홍보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컨셉을 가지고 무언가를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이 모델분은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도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의상을 뷰티 쪽의 모델들은 컨셉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스토리를 짜거나 뭐 이러지는 않죠, 잘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런 모델 중에서 크로키 모델 있잖아요 크로키 모델들은 그런 스토리를 가질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3분이나 5분 빠르면 어떤 때로 1분씩 계속 포즈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1분 보통 3분, 5분의 포즈를 한 번씩 바꿔야 되는데 무슨 컨셉이 있고 무슨 스토리가 있겠어요 그나마라도 좀 잘 서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그 포즈에 대한 컨셉 정도를 가지고 쓰는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크로키 모델 분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나 스토리를 가지고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패션 모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컨셉은 가지고 쓰죠 왜? 옷에 대한 컨셉이에요 이건 옷에 대한, 포즈에 대한 컨셉이 아니라 옷에 대한 컨셉이에요 근데 크로키, 특히 이제 그 누드 크로키 누드 모델들은요 옷이라는 걸 안 입잖아 그냥 오로지 누드는 그냥 오로지 포즈만 있는 거예요 포즈만, 그죠? 자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세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컨셉 정도만 이해를 하면 뭐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they don't know if they were at 96km либо